지난 2일 장중첩 증세 19개월 아기가 대구의 병원 6곳을 돌다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졌다는 대구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환자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나 CT 같은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평일이 아닌 휴일에는 당직 문제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토요일 아침 19개월 된 아기가 밤사이 혈변을 보며 복통 때문에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집 근처 구미의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는 장중첩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급히 대구의 두 개 종합병원을 찾아갔지만 영상 촬영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다시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CT가 될까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러면 이 병원도 결국은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그러고 간 거죠. 휴일 응급 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의사 당직 문제가 첫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제때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 진료 과목별로 6명의 의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한 달 전 대구시는 중증인지 경증인지 환자 상태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대구 책임형 의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병원 진료를 받기 전까지 환자의 상태나 병명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머리를 다쳤다는데 뇌출혈로 수술을 해야 할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환자인지 뭔 환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응급실에서 오라마라가 가능하겠냐고 오라 했는데 뇌수술을 해야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오라건 의사를 이제... 대구에서는 지난 2010년과 지난 3월에도 응급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응급 의학 전문가들은 기존의 1339 같은 시스템을 보강해서 이송 중 기초 진단과 병원 간 전원을 원활하게 해서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환자를 빨리 이송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MBC 뉴스 김 الص홈릭입니다. 감사합니다.